봉아, 다녀올게? 숨으러 가 여기 큰 짐 여기 들어가 있어 지금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기는 우리 애기 아니야, 너 금방 밥 먹었어 오늘은 다이어트 하는 날이야 봐봐 날이 갈수록 부릅부릅 짰지? 엄마한테 그렇게 쑥쑥 해 봤자 여기 들어가 있어, 양근추를 주대 금방 다녀올게 맞지? 금방 다녀올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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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비가 엄청 와서 바위가 다 젖어 있어요. 위팀에 에이스가 할 루트만 빼고 물 보이는 거 보이죠 얘는 어쩌다 뒤집어졌냐 일로와 일로와 자 잡아 여기 있어 잘 사다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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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n-먹어-먹어-먹어-먹어 잘 먹고 건강해 obra wellbeing 이리와는 여자문자여자 일로일을 통해 그런 과정 우리의 일을 위해 그래서 crises 후икс 잖아요? 밟아 호흡 앗 으이 이쁘 저거 준비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